마지막 도전자 고민 씨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몇 번 침착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형들이 어이없게 슬퍼해가지고 공부시간 꽉 촌데 기분이 어떠세요? 꼭 열심히 해가지고 골든차일드의 신곡을 몇 초라도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많이 하셨죠? 앞에 앉아 계시면서? 네네. 첫 번째 도전! 아 원! 아 원 투!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봄인! 봄인 스물하나! 봄인 스물하나! 봄인 스물하나! 네! 헤이 헤이! 어깨 어깨 어깨! 봄인! 아 하나 더 얻었어야 됐구나. 바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알 수 있을까? 네. 두 번째 도전! 아 원! 아 헷갈린다.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대학이! 봄인! 봄인! 봄인 스물하나! 봄인 스물하나! 봄인 스물하나 골든차일드! 봄인 스물하나 골든차일드! 책 읽기! 검은 머리! 눈! 봄인 스물하나! 봄인 스물하나! 책 읽기! 검은 머리! 눈! 행복! 봄인 스물하나! 골든차일드! 책 읽기! 검은 머리! 눈! 행복! 에이틴! 봄인! 오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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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몇 초 한 명? 저 1분 지난 거 같은데요? 성공이라고 안 했어요. 아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셨는데 몇 초? 저요? 네. 한 45초 한 거 같은데요?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렸어? 정답은 50초! 10초 있네요. 10초! 10초! 여기서 이제 디엘 들어갑니다. 디엘 한 번 남았잖아요. 아 저 한 번 더 남았나요? 디엘 한 번 더 남았는데 수고 시간에 10초 걸렸어요. 네. 10초 걸렸습니다. 오래로 하기에는 조금 더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이거 만약에 떨어져도 10초는 유지되는 거죠? 저 한 번 다시 할 자신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해보겠습니다. 7초 하셔도 7초입니다. 아 3초를 깎으신다고요? 3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 10초나 10초나 해보겠습니다. 정답진의 마술에 불려는 정답 보너스 타임 1 2 1 2 3 4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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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보민 21 골든차일드 보민 21 골든차일드 책읽기 보민 21 골든차일드 책읽기 사라 fif 보민 71 보민 21 보민 21 골든차일드 책읽기 뭐야? 검은 머리 미들 나동 개발 보민 21 골든차일드 책읽기 ny крас lamb 행복 도망가지마 오케이 다 죽겠나요? 고민 성공 아 이게 제가 중간에 헷갈린 게 소은이 이게 헷갈린 게 아니라 뭐가 뭐 말할지 헷갈리더라구요 첫 번 애매했죠? 네 네 성공을 했는데 몇 초 아까 50초였나요? 지금 한 45초?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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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민지영이 빨리 정답은 정답은 3초 더 멀었네요 3초 더 멀었네요 그럼 18초 5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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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5회 명 6회 명 홍동 3회 명 10회 명 30초 5회 명 6회 명 선택